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외과 공무원에서 교정학을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박상민입니다.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이나 이런 건 제 공무원 카페에 충분히 견해를 밝혔고 일단 첫 번째는 핵심이 뭐냐면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았다는 게 문제인데 난이도가 높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더 높게 나와도 되고 변별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그냥 글자를 바꾸거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교정학의 형사정책 범위가 승진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교정학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정만 보죠. 5급 이전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형사정책까지 같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역적인 단어를 바꾸는 부분이 크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실질 변별력보다는 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출제를 지향해야 되고 그 부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뺀 나머지 문제들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락이 나온 학생들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단기간에 공부하시다 보니까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가 지나치게 지업적이었는데 지업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변별력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득점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운이 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질적으로 한 4문항 정도는 굉장히 뭐예요. 손대기 어려웠고 특히 거기서 2문항 정도는 뭐예요. 거의 좀 약간 극악의 난이도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냐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이제 마지막에 법령을 좀 많이 봐라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령을 봐도 이 문제는 못 맞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니라 법령을 봐도 우리가 글자 글자 글자를 한 글자씩 띄어가지고 동그라미 쳐서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기출이 빈출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문제나 세 문제는 이럴 경우에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릴 문제는 버리고 두세 문제 정도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지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건 비효율적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도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만약 이 수준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거 이것도 공부하고 이거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면 저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책 팔 수 있고 이런 속된 말로 경제적으로는 뭐예요. 많은 강의를 들으니까 좋지만 제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이라면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출제 경향이 계속 기조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기출 지문하고 법령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17번 문제라는 문제가 있는데 17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해관계가 걸리는데 절대평가 아니면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그 17번이 이의제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뭐야. 자기는 손해를 보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게 절실한 학생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쪽 중에 누가 더 이익형령을 따져보겠죠. 어떤 사람이 더 긴급한가. 그리고 받아들여지진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거고 신청할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는 뭡니까. 주관처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를 논쟁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다면 권리를 주장하고 그걸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검찰이 기소를 해서 유죄 무죄를 다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나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다투볼 여지는 좀 있다. 제가 이거저거 자료를 봤을 때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또 이거는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도 다른 법률 조문도 받아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 휴일과 휴업일의 관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봤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불안한 마음은 알겠지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험생 입장이 참 냉정하죠. 누가 이익 보면 누가 손해보는 건데 좀 약간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권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흘란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문제 균형이나 이런 것들 첫 번째는 문제가 너무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공채 시험에는 적절하지 않고 이게 특채 시험이라든지 기타 승진 시험이라도 하더라도 한 두 문제 정도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문제의 비중이 있었을 때 기존에 출제의 경향이 대체적으로 형사정책하고 교정학의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교정학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공부할 때 또 뭐예요. 변별력의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형사정책 공부하는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뭐 형사정책 자체를 빼면 좋겠습니다. 빼면은 교정학만 공부한다면 이 정도 난이도로 됐을 때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형사정책을 공부해야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문제의 출제에서 변별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했을 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출제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풀 수 있었던 문제는 몇 문제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요령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문제를 푸는 해설은 어차피 해설은 다 있으니까 푸는 요령, 어떻게 푸는 요령들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푼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한 60점까지는 요령과 지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뭐 요령이 안 통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령이 통하는 문제가 테크닉이라고 하죠. 문제 풀 때 테크닉이나 생각에서 테크닉이 필요한 문제나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70% 보통 테크닉과 기본으로 안 되는 문제가 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보통 원래 시험은요. 테크닉을 원래 시험은 원래 시험은 원시험은 보통 테크닉과 기본으로 푸는 문제가 한 80에서 90, 80점 정도 80점 정도 그 다음에 테크닉이 기본 안 되는 게 한 20점 정도가 나오고 요게 이제 변별력을 가르거든요. 근데 요거는 테크닉과 기본으로 푸는 문제가 한 65 정도 그렇죠. 보통 65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통 80%여 20%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35%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35% 정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한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있을 때 적절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요. 좀 힘들죠. 힘들어요. 공부를 조금 부족하게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너무 세밀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조문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틀릴 수 있는 문제는 틀린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지 목표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외웠고 만점 마저 해주면 만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극악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 이주를 하시되 조문 이주를 하시되 이제 기존의 이론이나 이런 것도 기존의 출제 방향이 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보통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계속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한 번 쉽게 나오고 또 어렵게 나와도 쉽게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문제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이런 유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앞으로 이 기조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기출문제 5년간 기출문제를 보셔도 알 겁니다. 그 기조가 계속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공부 방식대로 그대로 이대로 하면 내년에 또 망할 수도 있거든요.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가의 난이도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말씀드리고 어떤 방향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자면 이의신청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들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보충하는 게 낫지 획기적으로 바꾸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플러스 알파 정도 위주로 가셔야지 너무 범위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 90점 정도는 나오는 시험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솔직히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가끔 학생들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필기를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체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시험과 달리 체력이 있죠. 체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면접이 비교적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평이한 편이에요. 평이한 편이기 때문에 체력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일단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조금 준비하고 체력은 열심히 하다가 체력 통과하고 나서 면접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료나 강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카페에다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 필요 없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필기 합격 후에 그 이후에 이제 면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공지를 카페에다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료나 이런 것도 그 이후에 준비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요.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문제 해설을 하는 게 아니니까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1번 문제에서 범죄학에 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문제는 늘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매번 냈었던 문제죠. 그리고 모든 시험 문제 다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뺏겨서 나온 겁니다. 이제 보기 4번 지문에 보면요. 실증주의는 적법 절차 모델에 바탕을 둔다. 그래서 실증주의는 적법 절차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고전주의가 제형법정주의죠. 제형법정주의인데 그래서 고전주의는 제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마녀재판을 깨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들어오면서 고전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단어 적법 절차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무조건 고전주의요. 베카리아 제형법정주의. 그러니까 실증주의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실증주의는 범죄의 교정이나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가 뭐예요? 실증주의랑 고전주의에서 뭐예요? 제형법정주의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법, 적법 절차.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제형법정주의. 그래서 이걸 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똑같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에 보면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형법에 대한 문제죠. 조문인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 지문 그대로 왔었던 문제고요. 3번 지문에 뭐가 돼 있냐면요. 벌금과 가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납입해야 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 완날때까지 노역장의 유치약을 명하야 한다. 자 이게 문제가 이건 국어 문제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벌금을 갖다가 우리가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노역장의 유치를 시킨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납부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있어요.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금액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의 유치를 명하야 된다. 그러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노역장의 유치를 가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죠. 국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벌금을 내라고 했는데 바로 끌고 가는 걸 강제한다. 그럼 벌금이란 제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어 독해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서 출제가 됐을 때 이 지문은 보통 벌금과 가료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고 자주 봐야 되는 문제의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지문이긴 해요. 그 문제에서 1번하고 2번이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2번은 국어 문제고요. 1번 문제도 뭐예요? 사실은 적법 절차라는 단어 키워드만 알면 죄형 법정 지문을 알면 뭐예요?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보면요.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교정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삐뚤어진 걸 바로 잡는 건데 지역사회 교정이 뭐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호관찰하면서 사회봉사, 수강용령 이런 거 하는 게 지역사회 교정입니다. 그럼 지역사회 교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3번 지문에 보면 지역사회 교정이 형사 제재로의 단절이라는 단어가예요. 단절. 그러면 통한 범죄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함을 신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사 제재의 단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재가 단절. 그러면 사회봉사나 수강용령이나 이게 형사 제재가 아닙니까? 형사 제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행유예 때리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하는데 단절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정을 한다고 하는데 형사 제재를 단절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교정을 해야 되니까. 형벌이나 보완처분이나 둘 다 형사 제재 중에 하나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국어 문제죠. 그렇죠. 지역사회 교정인데, 교정을 하는데 단절한다. 형사 제재 단절한다. 그럼 어떻게 교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형사 제재라는 단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사회봉사와 수강용령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죠. 결국은 교도소에서 하는 걸 지역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봉사는 징역 가서 하는 걸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강용령도 교도소에서 교육받는 걸 나가서 교육받는 것뿐이에요. 교도소에 있으면 낙인 되니까. 이것도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고요. 4번 문제인데요. 형의 집행유예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편지 수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거는 소고해서 푸는 건데 문제가 좀 쉽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간중으로 됩니다. 1번 지문. 수용자 시설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해치 우려가 있어요. 안전과 질서는 항상 패턴 지문이죠. 안질.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은 편지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뭡니까? 횟수를 제한할 리가 없겠죠. 팔 빠질 때까지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소자금 규율이 반한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의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은혜를 검열한다. 법 질문에 없는 부분이죠. 이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은 뭐야? 법원은 경찰관에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수용자에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 전달한다. 왜 열람을 해야 돼요? 왜 열람을 해야 되냐면 보통 출정요구나 출석요구이기 때문에 그걸 챙겨서 데려가야 되고 챙겨줘야 되니까 열람을 해야 된다고 수업시간에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거하고 풀면요. 1번, 2번, 4번을 제끼면 3번이 좀 애매하니까 답이 3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뭐 틀려도 4번 틀려도 당나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나왔던 문제예요. 출제가 되는 건데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기출 지문이고요. 거기 이제 법의 제문이 보면 5번에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진정실 수용에 대한 내용이라거든요. 소란하면 진정하는데 이 진정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24시간 하루만 진정시키거든요. 하루만 진정시키다가 좀 이상하면 더 연장해야 되잖아요. 연장할 때는 의사의 의견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의견을 묻지 않고 연장할 때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거기서 2번 지문 볼게요. 1번 지문 볼게요. 1번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송기하거나 송기하려고 하는 때로서 강제로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이때 의무관의 의견을 듣는다. 틀렸죠. 첫 번째 의견을 들면 안 되죠. 두 번째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을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어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 답이 나왔네요.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뭐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건 뭐야 3일까지죠. 이건 조문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사회를 가족에게 이 기출 지문은 나왔던 본인과 가족으로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건들지 말죠. 위독과 사망만 가족한테 알려주는 거고 나머지 가족한테 알려줄 일이 없어요. 위독과 사망이죠. 그래서 이건 패턴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 보면 느낌이 압니다. 이 문제 아 이건 잡아줄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로 최근에 나왔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6번 범죄학 이론 최소한의 범죄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 이런 범죄자에게 적당한 범행 대상 그 다음에 보호의 부재 이게 일상활동 이론이죠. 코엠카페스는 일상 이 세 가지 삼각형이 맞아떨어져야 범죄가 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죠. 이 일상활동 이론은 고전학파 이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범죄를 교화 선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만나지 않도록 새콤도 있고 뭐도 있고 감시자가 있으면 범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뭐를 개인을 갖다 교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감소시켜서 범죄를 저지 못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일단 합리적 선택이란 신고전주의 범죄학 자 고전학파 밑줄 있어요. 고전학파는 뭐가 되죠?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범죄인의 교화 개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향이나 동기를 파악하는 게 아니죠. 상황이나 이런 기회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범죄의 상황을 줄이면 범죄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성향이나 동기는 범죄자는 이미 디폴트 값이라고 했죠. 범죄를 저지한 디폴트 값이고 나머지 두 개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이번에 고전주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성향이나 동기 쪽으로 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이거는 주로 소질적인 측면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미 문제에서 고전학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기출문제나 일상활동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이 출제가 자주 되는 건데 아마 놓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서면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소장 개방처급 수용자에서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오락. 오락은 뭐예요? 5위죠. 5위니까 5위. 5위니까 오락이니까 이건 됐고.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은 기출 지문으로 나왔었죠. 소장은 처우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비처급 수용자에 대해서 가족 만남의 날. 원래 가족 만남의 날과 집은 완화 이상인데 완화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일반도 가능하다라고 수업시간에 했던 거고 이건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4번하고 2번이 문제인데. 4번에 보시면 중경비처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화동 처우상 특히 필요할 때는 전화통화를 월 2회. 그래서 교화가 빠져야 됩니다.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고 어려워요. 그래서 2번과 4번 중에서 정해서 풀어야 되는데 2번은 이제 보통 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2번을 찍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준의 문제는 출제 가능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객관식에서 소고를 하다 보면 2번은 좀 외워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2번은 외워놓으셔야 될 지문이야. 소고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4번을 외워서 푸는 지문은 아닙니다. 4번은 뭐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외워서 풀어야 되지 4번을 골라서 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2번을 내서 푼 거지 4번을 갖다가 찾는 건 현실적으로 쭉 읽다 보면 이걸 못 찾아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4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2번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 교정학 지문을 한 땀 한 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될 지문이 있고요. 외우지 않아야 될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될 지문을 외워서 이게 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지문을 외우고 나머지를 날라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이걸 다 조문을 한 땀 한 땀 외우시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꼭 조문들 외우셔서 제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7번에 2번을 외우셔서 푸는 겁니다. 2번을 외워서 푸는 거고요. 4번을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의 실효와 복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이 문제는 기초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초 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3번 지문에 보면 징역 5년 이상의 집행을 종료하는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증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위 없이 7년 이런 게 하면 재판상이 들어가야 돼요. 재판상에 재판상에 재판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지문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 뭐 그게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느낌상 많이 풀었던 학생들은 이 문제는 그냥 조문 안 외웠어도 기초 문제를 풀었다면 아 이게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뭐 1번을 찍은 학생은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재판상 실효에 대한 내용 조문은 다 외우실 필요 없고 본인 또는 검사에 신청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서 틀린 지문이 되고요. 청구, 재판상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9번 문제는 암수범죄에 대한 수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는데 이건 소거에서 푸는 문제죠. 소거 소거를 한번 해볼게요. 암수범죄는 출제가 가능한데 암수범죄에 대한 문제는 범죄 통계학적 그래서 캐틀렛 암수는 통계가 있는 거죠. 통계랑 관련돼서 캐틀렛 그럼 캐틀렛을 알면 되는 거예요. 명역범죄, 암역범죄에서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긴 한데 일단 잘 모르겠다고 칩시다. 그럼 놔두십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거였는데 절대적 암수범죄는 수학기관에서 인진되었으나 틀렸죠. 절대적 암수범죄는요. 절대적 암수범죄는 미인지죠. 미인지. 상대적 암수범죄는 미검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암수범죄랑 관련돼 있는 게 주로 피해자 없는 범죄나 이런 것들이고 상대적 암수범죄랑 관련돼 있는 게 주로 뭐예요. 상대적 암수랑 관련돼 있는 게 뭐예요. 여성범죄라든지 화이트 칼라 범죄라든지 또는 뭐예요. 그런 인종차별범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1번, ㄴ번 틀렸죠. 그럼 ㄴ번은 무조건 뭐예요.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보기 지문에서 ㄴ번이 안 들어가야 되죠. 인지는 되었으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ㄴ번이 안 들어가게 되면 1번하고 3번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ㄷ번.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예요. 마약범죄는요. 피해자 없는 범죄예요. 피해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그건 뭐야. 자기가 신고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 암수범죄예요. 그래서 ㄴ하고 ㄷ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ㄴ하고 ㄷ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이 뭐예요. ㄱ하고 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소거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ㄱ을 몰라도요. ㄴ하고 ㄷ에서 절대적 암수범죄랑 상대적 암수범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삼스럽다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10번 문제에 보면 형의 집행위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개인 작업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고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라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국어 문제거든요. 첫 번째 볼게요. 소장은 수용자가 개방처고 완화경비처로서 작업핏이 탁월하거나 개인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자신을 위한 개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질문은 다 주문의 시험에 출제됐던 거거든요. 2, 3, 4. 그런데 3번 1번이 탁월하거나 우수한 경우에는 탁월하고 우수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생기거나 키 크거나 해요. 잘생기고 키 크고 잘생겼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보통. 보통 보면 교정학에서는 A 플러스 B 요건이 많아요. 뭐뭐 하거나가 아니라 보통 이제 어떤 기분이 뭐예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쁘거나 뭐예요. 친절하거나 해요. 아니에요. 예쁘고 친절해. 그 친구는 예쁘고 친절해. 친절하고 예뻐. 친절하고 귀여워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A 플러스 B를 갖다가 보통 조건을 만들어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보통 이제 교정학의 조문은 엄격하게 보통 뭐예요. 교조수니까 할 거 아니에요. A 플러스 B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려면 수입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입도 없고 월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어야 국가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어 문제에 가까운 겁니다. 못생기고 뚱뚱하고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어 문제 스킬 푸는 유령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초구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문제 훈련을 좀 시켜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맨날 이 접속사를 다 외웁니까. 접속사를 외웁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접속사를 외우는 게 아니고 알겠죠. 접속사를 외우는 게 아니고 요령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번명상 증벌 집행에 관한 수입은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트에서도 강조했고 하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11번 수준에서 문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법령 문제를 낼 때는 11번 수준.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유형으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요 수준에서 나올 거니까 요 주문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보세요. 3번 지문에 보면 소장은 징벌 대상자를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데 정지한 뭐야? 정지한 뭐야? 다음날부터 뭐야? 전날까지죠. 다전이야. 다음날부터 전날까지죠. 그래서 조사한 뭐야? 다음날부터. 정지 다음날부터 소멸한 전날까지. 다음날은 맞죠. 정지에서 소멸한 날이 아니라 전날까지죠.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알겠죠. 다음날부터 전날이어야지 날짜가 맞으니까. 다전입니다. 이건 패턴이에요. 패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런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많이 틀렸을 텐데 여기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 틀린 학생도 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근데 아셔야 될 게 나머지는 문제에서 1번, 2번, 4번은 이미 시험에 다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시험에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시험에서. 항상 얘기하자면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조문을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이 부분들. 아까 이런 것들이 조문을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소거하지 않고 바로 그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소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을 위해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문제가 1번 지변에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불이 났으니까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풀어주면서 어디로 가라. 그렇죠? 동작경찰서로 와라. 어디로 경찰서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석 요구를 하려면요. 보통 국가에서 보통 출석 요구하는 건 다 서류나 이런 것들이에요. 출석 통지서. 그럼 지금 불 나갔고 했는데 출석 요구를 발부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하루 안에 무조건 불 났으니까 일단 풀어줄 테니까 경찰서 앞으로, 시청 앞으로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풀어준 때부터죠. 그렇죠? 풀어준 때부터. 그러니까 석방 후 입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날짜날다 일일이 다 고지하고 저 못 들었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들. 저는 뭐 못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고지 안 됐다 그러면. 불 났는데 뭐 다 일일이 카톡 보낼 겁니까? 죄소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국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대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다 나왔던 기출 지문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13번. 수영자 자치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 수영자 자치제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거기 보면은 수영자 자치제는 부정기형 제도화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왜 빨리빨리 정상되면 나가는 거니까 수영자는 과학적 분리심사를 전제로 한다. 수영자 자치는 수영자의 처우에 있어서 자기 통제 원리에 입각한 자기 조절 훈련 과정을 결합한 것으로 수영자의 자기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5수번은 싱싱교도소에서 행영시설 최초로 수영자 자치제예요. 제가 이제 5하고 5를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5수번이 사람 이름이에요. 5수번이 5번 교도소에서 수영자 자치제를 합니다. 5하고 5. 5 수영자 자치제다. 5 수영자 자치제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싱싱교도소는요. 5번제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 최초의 수영자 자치제는 어디서 했냐면 뭐예요? 5수번이 했던 5번 교도소다.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릴 리가 거의 없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죠. 어디서 들어본 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득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보면 수영자의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한번 소거를 해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옳은 걸 모두 고르면 정의 모델은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처우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법형 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정의 모델은 법대로. 법대로니까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법, 정의 모델은 무조건 법이 나오는데 앞에 정의, 법, 재량제한 세 문장이 나왔잖아요. 일단 맞는 문장으로 잠정적으로 찍고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고 들어왔으니까 기억번이 들어가지 않는 건 뭐예요. 다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 번 제끼고 1번 제끼고 2번 제끼죠. 그러면 문제가 이미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3번 아니면 4번은 확률을 50%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기억번을 해결할 수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리을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리을은 적응 모델은 정의 모델에 대한 비판 보완을 위해서 등장한 것으로서 교정척협법, 현실료법과 교류분석을 중요시한다. 이 적응 모델은요. 의료 모델에 비판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리을 모르겠다 하면 이제 리을 번복에서 재통합은 항상 뭐예요. 지역사회도 범죄료에 책임이 있다고 수업체가 얘기하죠. 재통합은 무조건 지역사회랑 같이 가야 되니까 재통합이니까 재통합만 하면 지역사회에 나와야 되거든요.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디귿을 모르면 리을을 갖다가 풀면 돼요. 그럼 뭐예요.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니까 답이 리을이 당연히 들어가죠. 재통합은 지역사회니까 이건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기억을 아느냐 모르냐예요. 기억을. 그리고 리을의 지역사회 교정이라는 개념을 아느냐만 알아도 나머지 품질은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디귿과 같은 건 적응 모델이 아니라 의료 모델이 지나치게 문제가 되니까 적응 모델이 바뀐 거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1년 뒤에는 출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2년 뒤 정도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전자장치법이나 이런 법들이 원래 출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스토킹까지는 안 나와도 보호관찰법, 전자장치법, 소년법, 보호소년법인데 거기는 문제가 돼서 뭐예요. 치료감원법에서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들이 좀 더 출제가 돼야 되는데 출제의 부정에서 좀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이 문제도 국어 문제입니다. 제가 볼게요. 2번 지문에 보면 소년법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자, 우려가 있다고 판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거 객관적일 거예요? 되게 주관적일 거예요? 되게 주관적이죠? 그렇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선임허가를 취소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이미 숨어 있는 거예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취소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요건이 없잖아요. 요건이 없으니까 취소도 할 수도 있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문장을 잘 읽어보면 좀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출제가 됐던 겁니다. 다 기출 지문으로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바꾸는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팁이 나오는 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것만 외우고 나머지 상식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외우면 나머지 소거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 관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조문이 출제가 됐는데요. 출제 이거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소장은 수용자 석방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후대 금품을 본인에 이거 틀릴수 어쩔 수 없습니다. 돌려줘야 한다. 다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의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1개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도서 출소할 때 물건이 너무 무거우니까 수업시간에 1개월 안에 찾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온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의 내용 및 청구절차 알려줘야 된다. 썩거랑해서 이건 조문에 나와서 답은 2번이 맞는데 세 번째 보면요.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에 전달을 허가할 경우에 그 금품을 보관 후에 그렇죠?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안 들어가고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장은 사망자의 유리품을 건네받은 사람이 원거리에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팔아 대금에 보태한다. 이 4번을 내신 분은 굉장히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4번을 하면 이거는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버지 시계가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시계가 교도소에 있는데 이걸 갖다 청구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구해서 받는데 너무 멀잖아.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또 뭐예요? 팔아서 해달라고 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리품은 청구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면 4번은 완전히 틀린 거죠. 이 문제도 좀 까다로웠을 수 있습니다. 조문을 좀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조문들에 대한 훈련을 앞으로 좀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외우는 건 현실이 불가능하고요. 또 단점이 있어요. 조문은요. 계속 휘발이 됩니다. 휘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안 되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 중요한 주문을 먼저 정리해서 하셔야 돼요. 중요한 주문들 꼭 나오는 주문 기출 주문 위주로 공부한 다음에 나머지 세부 주문을 보셔야 돼요. 투트랙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출 주문 위주로 가시게 되면 보기 4개 중에 3개가 제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그냥 밑뚝 끝 없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출 주문 3개의 특이한 주문 하나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소거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출 주문이 아닌 밑뚝 끝 없이 처음부터 다 외우시게 되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거니까 전문에 얘기했던 아까 이게 시행령하고 연관됐을 때 시행령에 보통 시행령 96주에 보면 시행규칙 96주에 보면 휴어빌과 휘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논쟁에 대해서 한번 다투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제 논의가 됐었을 때도 한번 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 1번에 처우상 독고수용이랑 휴일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해서 일괄에 대한 공동생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그래서 이걸 휴어빌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휴일로 나와있다고 해서 법조문에 틀린 걸로 정리가 됐고요. 이 문제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해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라도 틀렸겠죠. 저라도 틀렸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소거해서 풀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휴일과 휴어비를 구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그런 형태는 좀 약간 지향해야 되지 않나 이거 안 내도요. 충분히 다른 문제로 박스 문제나 기타 보기 고르는 문제로 변별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건데 만약 주체를 바꾼다 이런 건 괜찮아요. 주체랑 날짜는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하여한 덕까지 인정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떻다. 이런 건 조금 좀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선생님이 다 면밀히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이 혼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번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범용 신규식상 가석방에 대한 수용은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거는 답이 2번인데 이거는 기출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소장은 가석방 적격 심사를 위한 사전 조사에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용자를 수용한 덕 2개월이 아니라 보통 신원에 관한 거는 보통 신범보는 1, 2, 3이라고 하죠. 신원에 관한 1개월 범죄에 관한 건 2개월 보호에 관한 건 형기의 3분의 1인데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예의실 필요 없고 기출 기반으로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인데요. 19번 문제도 이게 소거해서 푸는 문제죠. 조선시대 행영제도에 대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법령만 단기적으로 했던 학생은 이거 틀리는 게 당연하고요. 이건 조선시대 행영제도니까 기출 문제를 잘 봤던 학생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풀 수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기출 문제 잘 조합하면 풀 수 있으니까 기억보고 인신을 직접 부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은 직수화문에 옥이 부설되었다. 직수화문 가두는 거죠. 가두는 기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조라든지 한성부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휘령제도 또는 휴수제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력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감강종병 깎아주는 거와 보방제도 이건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그럼 이건 모른다. 그럼 기억하고 니은을 모른다 볼게요. 그럼 이제 디귿번복이에요. 도형은 태형이 병가되느냐 장형이 병가되느냐 장형이 병가되느냐 분명히 수업시간에 그건 얘기를 했죠. 빠따 맞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빠따가 뭐예요. 두 빠따예요. 장형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태형이나 장형이 되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디귿번복은 무조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디귿번복이 안 들어가면 일단 몇 개가 날아갑니까 2번하고 3번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번 3번이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1895년 지정혁 초장일을 통해서 장형과 유형이 전면적으로 전면적으로 폐지되느냐 장형은 없어지고 유형은 정치범의 하나요 라고 수업시간에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야 리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기형 리을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그렇죠. 이제 디귿과 리을에서 디귿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장형이 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디귿은 그러면 디귿만 알아도 일단은 뭐야 반이 50% 줄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을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데 리을의 징역 처단내고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야 장형과 유형이 동시에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정도는 이게 보통 조선시대 정도 나왔으면 맞춰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저기 신라시대나 이런 걸 내면은 뭐예요. 힘들겠지만 그다음에 20번 문제인데요. 20번 문제는 패턴 문제입니다. 패턴 스킬 수업시간을 몇 번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민영교수소법이 마지막에 제가 출제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최근에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출제가 되는데 어차피 조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게 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4번 질문에 법무부 장관은 민영교수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한 일부를 누구에 위임한다. 그런데 뭐야 지방교정청장에 위임한다. 그래서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우리가 소망교도소 여주 소망교도소 관리를 하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수업시간에 교정본부장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보면 교정본부장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게 뭐야 패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정본부장이 나오면 틀린 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정본부장이 관련된 게 중앙급식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거 외에 나머지 교정본부장은 보기 지문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법조는 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채에서 본부장이 나왔던 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지방교정청장이 답인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보기 자체. 거의 대부분 답이 뭐예요. 법무부장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스킬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문을 외우지 않고도 아 이건 처음 보는 질문이지만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본부장 나온 건 틀린 거죠.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필기 학교 기다리는 학생들은 우리 필기 학교가 아무래도 교정하기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과락자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꼭 맞춰야 되는 문제를 보면 문제는 상황으로 만약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8번 9번 11번 13번 14번 제가 18번 19번 20번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13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13개 정도는 뭐야. 우리가 이제 학생들 거의 너무 영특하죠. 65점 정도의 합격선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맞춘 점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뭐야. 한 두 개 정도를 뺀다고 하면 55점이거든요. 그러면 55에서 65 사이인데 물론 찍는 거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통 여자교정 학생들이 65, 75, 70 이렇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건 하세요. 과락을 맞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스킬 몇 개 알려드렸잖아요. 스킬하고 이제 국어 문제 해석 능력인데 이런 건 사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문제풀이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좋아요. 문제풀 때 어떻게 뭘 잡고 포인트를 잡고 가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득점은 뭐예요. 못 맞춰요. 고득점은 스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한 60점, 70점대의 문제들은 60점대의 문제는 스킬과 뭐예요. 문제 해석 능력만 있어도 잘 안 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교정학을 방어 과목으로 나와더라도 목표하는 점수는 뭐야. 기본적인 합격 점수는 맞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90점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는 90점대로 해서 점수 본 법표상 90점이 없죠. 지금 한 75점 정도면 거의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 70점 정도면 최고 득점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조금 더 문제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쉬워지는데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출제 경향에서 형사정책이 문제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형 문제들이 조금 이제 어떤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고 그렇게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득점율이 너무 낮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개선을 하거든요. 개선해서 한 25%, 20%대까지는 나오든 7%, 3%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의미가 없거든요. 찍는 게 더 빠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분하고 고생하셨고 강의는 제가 실제 5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여기 출제 경향은 지금 현재 원래 기조를 8에서 7 정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조금 변형된 변경된 부분을 한 3 정도 가져가서 강의를 해나갈 겁니다. 조문이 중요하다 보니까 법령이나 이런 부분의 강의를 조금 더 보강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의들 대상에 고생 많으셨고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정말 위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하신 분도 최종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체력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20% 이상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 체력까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점수가 높게 합격을 하면 제일 좋죠. 저는 왜냐하면 적절하게 8, 90점 정도 맞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성적이 안 좋게 되면 속된 편으로 앞으로 강의할 때 더 많이 학생이 들을 거고 좋을 거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인생이 걸린 문제에 제가 25년, 6년 이렇게 강의해 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학생들의 인생이 걸리고 눈물이 걸린 문제고 모든 것들이 걸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출제는 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저 나름대로도 대비는 하겠지만 또 주관체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